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라는 그런 외부 칼럼입니다. 중국 정부는 발권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막 가는구나. 2월 19일 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언론사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3명을 기자증을 취소함으로써 추방조치를 취했습니다. 취소 이후는 2월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외부 필진의 기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고는 외부의 교수가 기고한 것인데 제목은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라는 그런 외부 칼럼입니다. 중국 정부는 발권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바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신문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것을 기하로 해서 그냥 추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기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문에는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 칼럼은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란 나라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 이야기죠. 다음 질문은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19일 날 언론 브리핑 가운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드 칼리지 뉴욕에 인한 사립대학의 월트 러셀 리드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 China is the realistic man of Asia.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편집자가 인종차별 색제를 띈 제목을 달아서 중국인민의 분노와 국제사회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중국이 오한 덩어리다. 중국이 문제하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문제아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내보내니까 바로 노닥을 붙이더군요. 아직까지 해결 안 됐습니다. 노닥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의 병자다라는 주장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자국 내 문제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난리법성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좌파들, 좌익들의 사고구조는 근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사고구조와 다릅니다. 남 탓을 돌리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의 병자다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미드 교수가 문제 삼은 것은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규모를 여전히 감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중국 당국의 전년병 억제 성과는 중국 국내외에서 중국 공상대학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중국 금융시장이 중국 야생동물 시장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인 거죠. 끊임없이 중국의 위기론이 나오니까. 미드 교수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중국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문가 같으면 사석에서 흔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자 셋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 부분에서 일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스와 오피년 섹션을 엄격히 분리해서 운영한다. 중국 정부가 외부 필진의 개인 의견을 담는 오피년 글을 문제 삼아서 뉴스를 다룬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다. 많은 이야기죠. 그런데 중국이 이것 때문에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월 18일 날 미국 정부는 중국의 관영 매체 다섯 곳들 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국의 발표는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사 시진티엔 중국국제라디오 중국일보 국민일보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고 이 매체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외국 정부 기관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 내에서는 제대로 된 상업신문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관리 공급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라는 이야기죠. 정부 기관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다섯 개 매체는 외국 정부 대표 기관인 대사관과 영사관에 준하는 그런 미국 정부 규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무 공간을 매입하거나 사람을 뽑거나 이럴 때도 항상 미국 무부에 보고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미국의 국무부 관리는 이들 매체는 중국의 프로파겐다. 선전 선동을 위한 정부 기관이다. 100% 중국 공상당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발끈한 거죠. 미국 정부 판단 가운데 무엇이 틀렸습니까? 중국의 간변 언론 기관의 100% 중국 정부의 선전과 선동 기관이라는 걸 세상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중국의 문제는 한 그릇 나아갔습니다. 좌파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좌파와 좌입과 전체주의는 절대로 뭐가 없다. 사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추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외부 필친의 기구에 대해 월스트리트 전일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중국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문제삼아서 칼럼을 쓴 사람과 언론의 칼럼 담당자를 그냥 바로 고소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의 칼럼 담당자들은 추방명령은 안 드렸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는 안 했지 않습니까? 다행인 거죠.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거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근래에 중국 관련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이 많다. 거의 중국 방송을 내보내면 거의 노란 딱지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죠. 별 내용도 아닌데도 그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국의 절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좌파와 자역의 가장 큰 특징 전체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입을 막거나 입을 그냥 메우거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이 세월이 갈수록 중국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갈수록 한국은 점점 중국을 닮아가려 하고 있죠. 중국 제도를 수입하죠. 공수추법안처럼 중국을 따라가려는 지도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게 됩니다. 중국의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의 비극은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인권적인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의 학장, 자유의 신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창의롭고 도전적이고 풍성한 그런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좌파는 결국 이런 세상을 약속할 수 없고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좌파는 이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수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체제는 계속 정체되고 가난하고 주눅들고 은찮고 속상하고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은 없습니다. 좌파는 이 길과 다른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중국은 공상당이 물러서지 않는 절대 인민들에 대해서 인민 개개인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